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마 했어요? 이거 가드 정리 좀 나이스 영지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리스로 나갔어요 여러분 내려오세요 가구니 걔네 내려있다고? 네네 내려있어요 어디? 힝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트로 와보세요 1파티만 얕게 1파티만 바로 스프레그 사운드 들어오고 바로 2파티만 얕게 2파티만 1파티만 얕게 2 1파티만 바로 스프레그 사운드 들어오고 바로 뒤펜 보고 2파티만 얕게 2파티만 얕게 2파티만 얕게 파미스트 확인 라이스 분들 밑으로 돌아가고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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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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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쪽 1파티 약괴 3 라이스 칼군면 얜 여기 플랫게 초프트젠 봐줘 저항먹고 2파티만 얜 2파티 바로 3 2 2, 1! 얘네 싹 다 사우스에 내렸어요 얘네 싹 다 사우스에 내렸어요 백백 백 백 백 백 영지쪽으로 살짝 뺏 백백 백 뺏 살짝 뺏 여러분 살짝 뺏 살짝 뺏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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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하세요 여러분 스프레드 하세요 스프레드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이스트 옆으로 여러분 1파티만 이스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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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만 이스트 지금 약게 3, 2, 1 1파티만 이스트 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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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 오케이 이스트로 와 여러분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이스트 쭉 이스트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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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하세요 여러분 이스트 1파티만 이스트 바로 3, 2, 1 이스트 봐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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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셈 봐줘 앞라인 발급 불구시파 숨쉬이 있어 2파티만 이스트 3, 2, 1 바로 돼 지금 라이스가 지금 사우스 이스트에요? 아 사우스 이스트 사우면 돼 여기 그냥 이기면 돼요 노스루 노스루 여러분 노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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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1파티 약게 3, 2, 1 여기 바로 와이프 시키면 말해줘야돼 1파티 봐주고 대기 대기 2파티 대기 오케이 2파티 대기 사우스 이스트 범 사우스 이스트 범 2파티 포로 카운터 3, 2, 1 아 저 죽었어요 이거 봉팡뉴 쪽까지 아 잠시만요 오케이 잠깐 빼세요 잠깐 빼세요 웨스트로 빼세요 웨스트로 빼세요 나 지금 거기에서 멀어 이거 SW 와요 SW 와 SW 와 SW 칼이팅할게 웨스트로 와요 영재 안으로 들어갈거야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스트로 약게 지금 5 4, 3, 2, 1 바로 빠딩기지다 프랜스트로 깔아줘야돼 지금 SE로 와요 SE로 와 2파티 쿨있지 전부 다 썼지 그냥 이스트로 와요 걸어와 비빌게 이스트로 와 좀 커졌어 이스트로 와 쭉 갈게 우리 15초 남았어 전부 다 같이 모았을게 이스트로 와 쭉 와 SE로 갈거야 지금 준비하고 우리 9초 남았어 SE로 와 우리 빠져 빠져 한번 뒤로 빠지고 NW 빠져있어 들어있는거 노스 볼게 노스 지금 드라인거 지금 3, 2, 1 드라인거 드라인거 딜 넣고 지금 웨스트로 칼팅 웨스트로 칼팅 웨스트로 칼팅 웨스트로 와 우리 N이로 와 N이로 와 N이로 와 N이로 와 N이네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걸어와 이스트로 와 여기 언덕에서 조심 턴 조심 이스트로 걸어와 아니 거기 아무도 없으면 드라이 빨리 마우터 줄게요 오케오케 우리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완전 정보워 이거 그냥 캐치 하세요 캐치 오케오케 영지쪽에 이거 이스트로 캐치 나이스 치지 마세요 어 응 나 배꼬 잡으세요 저 부하 부하 누구야 저 야 아 여러분 루팅에 루팅 여러분 저희들 팀 죽으신 분들 포드업하고 역시 합격해 어차피 욱차게 얘네 물탈이 지났어요 오케 저희 마운터미 여러분 마운톤 핑헤드입니다 마운터 오케이 에 디마 어디 핑 올라와요 오케오케 저희 위쪽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제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제 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쪽 핑 언덕 말씀하시는 걸 좀 못하면 거기 조심하세요 저 앞으로 안갔어요 여러분 저기로 올라와야 되죠 다시 오세요 오케이 저 부분에 있으마 네, 우리 프리포시 할라그런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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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오케오케오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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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빽빽 빽 빽 빽 빽 빽 빽 이 레이스트에서 둘이 노스 이스트를 내는 중 우리 SE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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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로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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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빠졌어요 1팀은 바로 앞에 3, 2, 1 바꿔 노스로 살짝 빼서 대기 형님 우리 노스 이스트도 있어요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논다 노스웨스트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우리 SE로 오는 중 워킹 워킹 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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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지금 바로 앞에 3, 2, 1 웨스트에 라이스야 노스에서 내려와요 노스에서 내려와요 노스에 온다 노스에 온다 현재 노스좀 막아줘 1파티 바로 들어오고 3, 2, 1 언덕범 언덕범 웨스트로 살짝 빼요 여러분 웨스트로 살짝 빼요 노스로 업킹 노스로 업킹 쭉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대기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 쪽으로 여러분 이스트 쪽으로 아 이거 여기 디펜 봐줘 여기 디펜 봐주고 바로 카운터 2파티 3, 2, 1 앞에만 봐줘 바로 우리 사우스로 빼봐요 사우스로 사우스 웨스트로 빼봐 우리 리셋 할거야 리셋 할거야 사우스 웨스트로 웨스트로 치지 말고 리셋부터 하자 리그룹부터 하자 리그룹부터 대기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오세요 노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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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가 라이스에요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누워서 갈거야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노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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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바로 3 2 1 여기 봐줘 오케이 쭉 와 쭉 와 워킹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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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사우스로 초크 넘어가는거 이 파티 바로 봐줘 3 캔슬 캔슬 대기 여기서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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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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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할게요 오케이 우리도 올라와요 보호에룸 깔아주고 오케이 깔아주고 쭉쭉쭉쭉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여러분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1파티 바로 얕게 이거 지금 사우스 이스트쪽 3 2 1 바로 봐줘 1파티 오케이 우리 스프레드 해서 사우스로 푸쉬할게 여러분 스프레드 해서 사우스로 스프레드 해서 사우스로 푸쉬 대기 대기 나이스야 나이스야 사우스 이스트 나이스야 로스로 패스 여러분 사우스 워스트로 2파티 사우스 워스트로 죽어 워킹 쭉 3 2 1 사우스 워스트로 바로 봐줘 바로 뒤펜 볼 준비 대기 1파티 바로 사우스 워스트로 바로 3 2 1 1파티 바로 봐줘 오케이 사우스 워스트로 쭉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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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오케 백백백 우리 노스로 갈거야 노스로 노스로 지금 이스트가 라이스에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쪽으로 붙어서 갈거야 지금 나가는거 바로 1파티 샬로 3 2 1 이거 치고 바로 그냥 계속 푸쉬할 거야 얘네 도망간다 얘네 콜러 죽어서 도망가는데 다 채싱 해주세요 외모가 적극적으로 이동을 쓰지 않으니 여행을 뵙고 있는 여러가지가 스윙을 뵙고 있는지 흠.. 흠.. 잡아주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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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싱하고는 계속 흠집어주세요 여러분 그가 보인 것 같고, 그가 보인 것 같고